그 안가 보신 분들이 꽤 많을 거구요 어 그리고 어제 인자 왔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음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 도시 정비 형 역사권 재개발 도시 정비 형 역사권 재개발 그리고 여기 써 있는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이거 완전 다른거예요 완전 다른거 완전 다른 건데 이게 이제 언뜻 이제 말들이 너무 어렵게 하고 비슷하게 또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음 지금 되어 있는데 역사권 시프트 라고 생각하시면 은 말이 더 빨라요 어 도시 도시 정비 형 도시 정비 형 재개발 그거는 예전에 역 그 시프트 입니다 장기 전세를 공급하려고 하는 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이거를 이제 이름은 바꾼 거죠 도시 정비 형 재개발 그 마치 진짜 재개발인 것처럼 낚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개발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가려고 하는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재개발 하면은 주거 지역을 재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에 이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도심 또 나 도심이나 부도심 이런 지역이 노후도 가 진행되면서 도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어 이를 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기능의 회복 그리고 상권의 활성화 등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진행하는 게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이에요 그래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이 하는 거 하고 지금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뭐 역세권 시프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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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형 재개발 말도 어려요 그거 하고는 형격하게 다른 겁니다 형격하게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르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주체도 다르고 이 이거를 이제 움직이는 이 준비하는 시행하는 대상들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수하게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 저기를 합니다 조합 설립 보다도 바로 사업 시행인가 로 넘어갑니다 동일이 일정 정도 넘어서게 되면은 조합 설립 단계를 생략을 하고 바로 사업 시행인가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한번은 잘 이제 봐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투자를 하겠다 뭐 재개발 어 비슷한 거를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걸로 모르고 그냥 이름 비슷하다고 해서 덜커덩 집었다가 역세권 시프트 집었다가 싸다고 역세권 시프트 집었다가 이두저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실에서 잘 그리지는 않아요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더러 역세권 시프트 중에서 명확하게 뭔가가 진행이 된 것만 이렇게 그리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주변에 역세권 시프트를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표시한 게 없어요 혹시 저쪽에도 이제 많으니까 은평구 쪽에 한번 봐 볼게요 은평구 쪽에도 어 역세권 시프트가 많으니까 요쪽에 역세권 시프트를 이렇게 표시한 게 있나 봐보면 여기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네요 역세권 시프트 하고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거는 재개발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그리고 여기 재개발 불광 5 구역 이것도 일반 재개발이고 우리 여기 붙어있는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우리가 알고 있는 신통이죠 여기 모아타운 모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실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지나가다가 플랜카드 걸어서 뭐 하겠다고 하는 거 역세권 시프트 이런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여기 용산에 이제 역세권 시프트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쪽이 있는데 여기 한번 봐 볼까요 여기가 역세권 시프트 지역이에요 역세권 시프트 요쪽 롯데 캐슬 뒤에 그리고 여기 KCC 스위치엔 뒤에 우리 임장 갔었을 때 역세권 시프트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 어떤 표시도 없어요 네 어떤 표시도 없어 역세권 시프트가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는 않아요 동의율을 일정 정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75%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 설립까지 돼야 이게 사업이 되는 거지 역세권 시프트 그려졌다고 해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재개발 여기 청파 1구역 재개발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 그런데 여기 써 있는 도시정비 돌임천 앞에 있는 요거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거 뭐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래서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여기 봐 보면 그 안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이 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효율화를 높이고 불량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겠다는 게 취지 이거는 사업법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랑 돌아다니면서 플랜카드 붙이면서 나와 있는 도시형 정비 사업이랑 완전 다르다 속지 마라 그리고 모르면 투자하지 마라 싸다고 다 능사가 아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싼 게 능사가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덜커덩 싸다고 투자하셨다가는 폭망합니다 폭망해 요거는 이거랑 이 역세권 시프트랑은 완전 다름 도시정비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게 역세권 시프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하면은 된통 당한다 조심하시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몇 군데들이 있어요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래서 도시정비정비사업을 봐보면 역세권 시프트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형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 미아 쪽에 가면 조금 있습니다 미아 쪽에 미아 쪽에 이렇게 4,5선 타고 미아 쪽에 올라가 보면 미아 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재개발에 기준해서 도시환경정비를 하겠다는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된거죠 여기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이라고 써있는게 아니에요 재정비촉진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재정비촉진구역인거랑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이제 그 사업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들이고 역세권 시프트하고는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요런거에 낚여서 어 투자했다가 눈물 흘리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사안들이 요즘에 보면은 참 많아요 지금 보면은 그냥 이름이 비슷하게 유사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조금 현혹시키는 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뭣도 모르고 그냥 덜커덩 이렇게 이제 빠져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싸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에 한번 당하면은 이제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조심할 필요가 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 잘못했다가는 정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도시정비형 주거사업인건지 역세권 시프트인건지 명확하게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플랜카드에 있는 글자를 잘 보셔라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림천역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